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다음에 지시대명서 나오면 정체를 밝혀야 되고 세 번째 사건 발생 순서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lotus plant, a white water really, grows in the dirty, muddy bottom of lakes and ponds, yet despite this, its leaves are always clean. 자, lotus pla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이 식물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죠? 자, 이 식물이 어떻다는 얘기야? grows in a dirty, 지저분하고 진흙이 많아요. 자는 바닥이죠? 어디? 호수라든지 연못 바닥에서 자라요. 근데 despite this,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뜻이죠? despite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is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its leaves, its가 누구지, 여러분들? 얘입니다. lotus plant죠? 이 lotus plant의 잎은 always, 항상, 어떻게? 깨끗해요, 뜻입니다. 볼까요? 이런 거죠. 자, 여보세요? 자, 이 연못이나 호수, 강바닥에, 그렇죠?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자라는데, 이 잎은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이러한 연구, 결과로, 연구, 조사, Investigation 향수는 연구나 어떤, 뭔가를 조사한다는 얘기지, 조사, 그렇지? 이러한 조사 이후에, 얘입니다. 결과로, 그러면 이런 조사를 한 결과로 했으니까, 이 글 앞에는 뭔가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제시문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제일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볼게요. 자, B 볼게요. That is because whenever the smallest particle of the dust lands on the plant,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다음에 this property of the lotus, 이 로터스 식물의 이러한 속성, 이러한 속성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속성이 뭔데요? 이러한 속성이 뭔데요? 얘의 속성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C도 제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C도, 그렇죠? 얘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어떤 속성인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4번, 5번도 탈락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볼게요. 물론 C 앞에는 이 식물의 속성이 나오겠지? 가보겠습니다. B 볼게요. That is because, 그것은 뭔때문이다? 아하, this은 because, 이쪽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됐은 결과가 되는데, 자,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만약에 B가 잘못된다고 하면, 됐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곳에 사는데, 굉장히 이쁜, 깔끔하단 말이야. 그것은 뭔때문이다? Whenever smallest particle of the dust. 가장 작은 먼지 분자가, 다시, 가장 작은 먼지 분자가, 그 식물 위에 정착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가, 그렇죠? 이 식물 위에 안착할 때마다, it, admittedly, 이 식물은 즉각, waves that live. 그 잎을, 그렇죠? 바동을 쳐서, wave은 이제, 그, wave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파도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파도. 동사할 때는, 바동을 치는다는 뜻이죠. 잎에 바동을 쳐요, 이렇게, 그렇지?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콤마인지죠? directing the dust. 그 먼지를, 먼지 분자를 어느 쪽으로 보내냐면, 하나의 특정한 장소. 그 먼지 분자를 하나의 특정한 장소 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의 특정한 장소로, 어? 이동시켜버린다는 거죠. raining drops falling on the leaves. 그래서 이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ascend to that place. 그 똑같은 장소로 이동돼요. 그러니까, 나뭇잎에 떨어지는, 그렇죠? 그 잎이죠? 그 잎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방울도 아까, 그 먼지가 이동됐던 그 장소 있죠? 똑같은 장소로 보내집니다. 왜?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 결과로, to wash the dirt away. 그 먼지를 wash away. 씻어내버린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속성이죠. 이런 속성, 이 lotus의 이런 속성이, lead, literature, lead, 목적어, 투동사. 시작! lead, 목적어, 투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이 그 연구자들에게, 그 새로운 뭡니까? 새로운 집에, 그렇죠? 새로운 집에 페인트, new house paint, 새로운 집에 페인트죠? 그 페인트, 새로운 집, 그 페인트를 디자인, 새로운 집에 사용할, 그 페인트죠? 그 페인트를 디자인할 연구 결과를 줬다는 거죠. 그런 기비를 줬다는 거죠. 된다며, OK. lead, 목적어, 투라는 것은 누구에게 뭐 하도록 이끌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lotus의 이런 속성 때문에 연구자들이, 그쵸? 새로운 집,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쵸? 그 페인트를 디자인하도록, 그쵸? 이끌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뭡니까? working on,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 working on, 연구하다 뜻이죠? 연구하다. 자,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how to develop? paint. 그 페인트를 개발하는데, 그쵸? 총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 페인트가 that wash clean in the rain. 비 속에서, 비 속에서, 그쵸?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페인트입니다. 뭐와 똑같이? lotus 식물의 잎이, 그쵸? do.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wash 한다는 거죠? 일반 동사를 대신해주니까 대동사 do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R을 쓴다면, 곤란증이 되겠죠? 음. lotus 식물이 그렇게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비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페인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사 결과라고, 그쵸? 이런 조사 결과로,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이런 조사 결과로,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 이 조사가 C잖아, C? 이렇게, 맞죠? C가 받는 거죠. 맞지 않으면 연구하잖아? 연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연구 결과로, 한 독일의 회사가 produce a house paint, house paint를 하나 생산했습니다. On the market in Europe and Asia,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the product, 그 상품이 심지어 발생했습니다. came with a guarantee. 하나의 어떤 보증서와, 그쵸? 어떤 하나의 보증서와 함께 그 상품이 나왔다는 거죠. 어떤 보증서냐면, it would stay clean for 5 years. 5년 동안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는 보장입니다. 뭐 없이? detergents, 세제라든지 모래 분사와 같은 것이 없이도 5년 동안 버틸 수 있다.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그 보증서와 함께 이 상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지시대명사를 아주 잘 줬어요. 그쵸? 원인 결과가 정확히 나왔어요. 원인 결과, 그쵸? 오케이, 이렇게 답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둘 것은 this plus 명사가 나왔을 때는 이 글 앞에는 명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이태환의 reading skill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것을 사용했다면 바로 답을, 10초 안에 답을 잡을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내신을 숙지한다고 그러면 문장 끼워넣기라든지, 그쵸?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이 흐름, 글의 흐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이!